자유로운 국가가 저렇게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하는 것이 눈에 가실 겁니다. 중국의 댓글 공작이 한 교수님의 집요한 노력으로 이렇게 실체가 드러나게 됐네요. 중국은 본인들의 여러분들 바로 인근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을 본인들의 영향력 하에 묶어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 조치를 다 취하겠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여러분들 화제가 됐던 초한전 한국의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댓글 부대를 한 4천만 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한 교수님이 대구에 계신 한 교수님이 이지용 교수님 계명두 교수님이 밝혀가지고 많은 분들의 관심거리가 됐죠.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밝힌 연구가 밝혀졌네요. 용민우 가천대의 교수 연구팀이 실질적으로 중국 공상당이 개입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의심되는 중국 공호 해모 조작 댓글을 조직적으로 여러분들 작성해가지고 유포시킨 9월부터 11월 사이에 50개 개정이 활동했고 댓글만 하더라도 3만 개 정도를 날렸다. 중국이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조직적으로 불리는 댓글 공작이 수치로 확인됐다. 국내 안보 관련 연구팀 분석 결과 댓글은 주로 중국 우월주의나 한국 비하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을 조작하는 글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올해 9월부터 11월에만 최소 3만 건이 없는 댓글이 만들어졌고 국내의 연론을 갈라치게 하거나 민심에 영향을 미치게 중국이 무차별로 온라인 공간을 파고든 것으로 보인다.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중국을 영향력 하에 두려고 하게 되면 거기다가 앞으로 선거가 무너진 상태에서 총선과 대선이 그쪽 동네로 넘어가게 되면 나라가 완전히 중국의 발바닥 밑으로 기어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나라를 지킨다는 개념 자체가 너무나 시박해져 본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 이게 아마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소위 중국의 여론공작에 맞서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일종의 매뉴얼 지침서입니다. 계정 아이디 계정사진 작성 댓글 이렇게 가이든데 예를 들면 이런 댓글들을 유포를 시키는데 6.25는 남북이 아닌 북일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하는데 어쨌든 중국의 우월주의 한국비와 한미한일관계 비법과 대내 갈등 조작 이렇게 50개 계정을 이렇게 운용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유포를 하고 중국 댓글 부대로 추정되는 네이버 계정들의 연결망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한 거죠. 당연히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인터넷 실명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국가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뭐 누가 먼저입니까 그러니까 정신상태가 이렇게 뭐죠 허리멍텅해 가지고 앞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는 겁니다. 한국은 특히 특수한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제 이게 밝혀진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2024년 6월 26일만 하더라도 10명 가운데 7명이 포털 뉴스 댓글 실명제를 찬성을 했거든요. 이 실명제를 해야 되는 거죠. 댓글 실명제 이것이 이제 한때 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가지고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무산이 됐는데 나라의 안보 차원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글을 쓰려고 해야 되면 인터넷 실명제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인터넷 실명제를 하다가 2010년에 참여연대가 여러분들 우연 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제한적 봉인 하계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우연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익명으로 모든 여론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5년 만에 끝을 냈는데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지금 바뀌었으니까 이 문제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거론해서 실명화하는 방위법으로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인터넷 실명제를 한 것이 한 5년 정도 역사가 있네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